이차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가 되어야 했죠. 일단 저거는 이 모양을 내려면 양변을 x로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x는 0인가를 따져버렸죠. x는 0이면 0 다기 0 다기 1은 1 나오죠. 0이 아니죠. 그래서 x는 0이 아니겠네. 그 양변을 x로 나누세요. 나누게 되면 x 다하기 1 다하기 x 분의 1은 0이 되고 x 다하기 x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 다음은 x 제곱 다하기 x 제곱 분의 1은 x 다하기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.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제곱 1이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 다음에 x 이거 3제곱 다하기 x3제곱. 자 여기 우리 x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.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인데 그죠. 우빈이 곱해서 0잖아요. 자 이건 뭡니까. x3제곱 마이너스 1은 0란 말이고 결국은 x3제곱 1이란 말이잖아요. 그죠. 그래서 1 다하기 1이 되어서 2가 됩니다. 자 이것도 규칙 나오죠. x4제곱 다하기 x4제곱 분의 1은 x4제곱이 1이니까 x 플러스 x 분의 1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또한 마이너스 1을 말하죠.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게 지금 저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그죠. 쭉 가겠죠. 어디까지 갑니까. 여기까지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쭉 가는 게 요 끝에 끝에가 지금 그럼 x9제곱 다하기 x9제곱 분의 1까지 쭉쭉쭉쭉 가겠네.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더하기 x10제곱 다하기 x10제곱 분의 1이 남았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이래갖고 여기 몇 묶음입니까. 이게 3목밖에 안되네. 그럼 3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이네. 0. 0이죠. 0 이렇게 돼버리네. 좀 설레겠다. 그죠. 자 그럼 요것만 되주면 되죠. 그죠. 요것만. 그럼 이거는 어차피 요거는 x 다하기 x 분의 1하고 같잖아요. 그죠. 그래서 x 플러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. 그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